그리고 떠나실 때의 장소 KB를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볼까? 저는 이의 곡은 형 한 명, 태어나실 때의 장소 KB가 나의 춤처럼 이런 몸을 추억으로 쓰지요, 그리고 이 cual의 장소가 디테일에 연주할 때의 장소가 이 부분을 manif일 수 있다Um. 다만, 한 명의 장소가 아이유 아아 아이유 미니 나의 마음처럼 좀 더 높은 느낌 내 마음처럼 바른 밤까지 생겨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니가 너는 Shake it Shake it 내 마음이 제일 싫어 니가 너는 Shake it Shake it 바람처럼 넌 기다려 니가 만나는 걸 사지 말인다고 니가 만나는 말하고 하루 전에 보고 싶다고 Can't you be my love? 안 해버렸으니까 너도 내 고향으로 너에게 말해 사랑하게 간절히 바른 너도 나와 거기를 오, 예 너도 내 맘에 얹어 다다다 사랑을 말해 하지마 Maybe be my, be my, be my Be my love Let me, baby, let me, baby 이 생각에 내 맘에 얹어 내 맘에 얹어 너도 내 맘에 얹어 그 맘에 얹어 너도 내 맘에 얹어 너도 내 맘에 얹어 나의 맘에 얹어 안 기대하려 내게 말해 You are my love 내가 말해달라고 아래서 너를 보고 싶다고 너도 내 맘에 얹어 너도 내 맘에 얹어 You are my, you are my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 와, 뭐야 망이다 대박이다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카드 처음 닫았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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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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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세요 우리 원스는 너무 특별하다 다른 콘서트에서는 멤버들 울면 울지마 울지마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원스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외쳐줄래? 우리도 사랑해요 원스 원스 진짜 감동 잘한다 진짜 아 또 예지 친구는 오늘 또 생일이래요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나의 하늘에 지지 생일 축하합니다 원스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인지 좋겠다 예지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좋겠다 대박 나중에 우리 생일 때 인지도 콘서트 하면 저희도 가면 인지 팬분들이 불러주실 거예요 난 믿어 아니 나는 원스한테 생일 축하 노래 받고 싶어 둘 다 받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생일 축하해서 우는 사람 차이 났어요 아니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원스 그니까 원스가 제일 빨리 했는지 그래네요 아 오늘 안올라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린 도와있으면 우리가 보길래 이렇게 큰 손을 보고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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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김다현 ㅋㅋㅋㅋㅋ 가고싶어 수고하길 전주인들 어제까지 진짜 고생한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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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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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국수 진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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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가면 아쉽잖아요 아쉽겠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해볼까요? 이 곡은 같이 부릅시다 안녕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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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러 롤러 너만 더 보고 싶어 왜 그 소리가 자꾸 나를 말하는 게 I'm stuck on it, stuck on it 내 눈에 날 보고 싶은데 내 맘에 일정만 기억해 2,4,7, 나 이제 하고 싶어 I'm stuck on it, 이미 난 I'm stuck on it I'm stuck on it I'm stuck on it, 이미 풀을 안 쳐 어 조아도 말도 네가 룰로 가즈 전의 끝까지 전의 끝까지 전의 끝까지 전의 끝까지 나는 내 모습이 좋은 거니까 난 이 맘대로 안 돼 왜 이 숨만 안 보고 싶어 왜 I'm stuck on it Stuck on you 네번이 널 부불러실래 내 맘이니 전부 기억해 Stuck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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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씩 기다려요 우리 또 올게 진짜 금방 올게요 진짜 기다려요 진짜 기다려요 진짜 기다려요 너무 회원하고 계속 훔쳐요 안녕 안녕 들어간만 새해 축하해 안녕 안녕 새해 축하해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해 새해 축하해 안녕! ذا.. 보통몸이.. 제형! 옴마.. 아, 태형 태형.. 태형아 위안 трав but 안녕 자형! 자현! 자현! 쪼지윙 뭐 하 font 해 한입 빌로 빌라 빌라 쪼지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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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윙 고마워 고마워 축하해요 안녕 안녕 나 가.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떨어온는데 떨어온 안 나오게 아 또 나오겠지 오잉? 저희가 열심히 먹지만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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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wester! sanna! 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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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티 sanna 가파티 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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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신지호가 참 longer 고맙kte 내게 하지 마 하하하하 박수현 leaf 박수현 박수현 드디어件에는 지금 미션이 모델이에요 지민이! 어, 지민이! 가을은아, 가을아! 지민이는 고마워! 지민이가 제일 없어! 지민이! 지민이! 이!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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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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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라는 게 향수 같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뿌리면 그 상대방에게 더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향수를 뿌리면 아 이 상대방이 어떤 향수를 쓰는구나라고 본인도 저도 알게 되는데 원스랑 트와이스는 서로 너무 좋은 향수를 쓰고 있어서 그 향수가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쳐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마음을 가득 담은 향수를 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잘 느껴지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팬사인회에서 어떤 팬분이 저한테 어떤 향수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팬사인회 때는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는 아주 다급하게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수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질문을 조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스랑 트와이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원스랑 트와이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원스랑 트와이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원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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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